ㅋㅋ 어때요? 망이 전의로 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전인 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는지 사실 그때 동기분들을 다 처음 뵌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후니 대리님이 리액션도 좋고 단아한 이미지여서 버니님을 맡게 되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뭔가 더 웃겼던 것 같아요 뭔가 주도를 했던 사람이었다 사실 버니님으로 후니 대리님이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컨텐츠를 하면서 재미는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노잼이 노잼이다 네 노잼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뭔가 제가 좀 노잼 캐릭터라고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뭘 만들 거죠? 달고나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? 어? 저 최근에 이거 들어봤는데 요즘 완전 인싸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노가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? 재료를 먼저 인스턴트 커피가루 2큰술 설탕 2큰술 뜨거운 물 2큰술 제가 팁을 봤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설탕 2큰술 네? 하하하하하 뭐 하는 거지? 설탕 2큰술 어 이거 각자 돌리는 거 아니야? 어 그럼 제가 이거 짜안 하하하하하하 잡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경쟁이야 아 사왔으니까 오케이 이건 2개 넣겠습니다 아? 2개? 네 하하하하 경쟁이야 이거 이게? 이게... 이거 한 6개 떠야 할 거 같은데 하하하하 뜨거운 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저 설탕도 같이 먹어버려. 이거 커피가 안 녹지 않나요? 나만 녹아요? 되게 한복 입고 있으니까 뭔가 존자칩 막 며느리가. 그래요? 네. 베이킹하던 실력이 진짜. 저희 오늘 안에는 이거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네. 나 벌써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? 색깔이 벌써 변하는데? 버리지 말아줘요. 벌써 있을 거 같은데요? 어쩌세요? 저는. 표정이 말할 수 있어요. 이제 기계 타일. 네. 나 된 거 같은데? 반죽 같죠? 아니요? 아니요? 저는 한복 왔습니다. 그러면. 네. 네. 옆에도 김컵 쪽이. 어? 뭔가 기포가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기포가 아니겠죠? 아니에요. 네. 좋아요. 씻어드릴게요. 버리님이 만든 거. 와. 잘 만드셨는데요? 반죽 닦죠? 네. 이거는. 오! 많이 냈죠? 오! 내가 더 해야겠는데? 오! 땀 흘린 거 보이죠? 땀 흘린 거. 우리 하면서 좀 닦고 해요. 원래 잘 안 추우시는. 옆에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해야. 이 땀 흘린 줄 알죠? 그 갬성처럼. 진짜 잘 구하겠다.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나요? 응. 나 내 거 먹어보고 싶은데? 내 거 아마 네 맛도 날걸? 오! 쫀쫀해. 잘 만들었죠? 너무 쫀해. 이상하게 이거에 더 애착이 나요. 왜죠? 뭔가 더 맛있어 보여. 왜죠? 바꾼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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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. 네! 어때요? 지금 쓰러지는 모습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진짜 electromagnetic. 뒤에서 올라온 게 굽어요. 완전 잘 organizer. 더 이상의 한 두 개에 가 hyper 아시죠. 여기에서 컵시스러우셨을 때 다 본인 2주간에 왔어요. 컵시스러우셨어? 네, 컵시스러우셨어. 자리님께서 애기에서 가져가주는데 FIRE! 되게 더 쫀쫀했던 거죠? 네. 도구가 분리했다.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도구를 짓지 않으셨나요? 먼저 가져가셨... 이렇게 달고나 커피라는 인싸템을 만들면서 더 친해진 것 같고 저희끼리만 너무 웃고 떠드는데 좀 구독자님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버니님과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